고용우기 우울아 가자 오 좋아 대충 이거 거점 점령이야 A B C B C 뭐해 이런 거 점령하면 점수를 얻어요 B 지점에서 싸워야 돼요 나 일단 미니언들 해칠게 미니언들이라고? 조심해 못있다 B에 있어 아따아따 누구게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안 돼 날 때리면 안 되지 할 것을 도비기 지원 간다 쪼냐 쪼랬냐 다시 들어와 아 죽였어 죽였어 야 나간다 다른다 해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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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가셔야되요 아 잠깐만 체력 회복하고있다 잠깐만 체력 회복하고있어요 아 잠깐만요 자식이 말야 자식이 말야 오늘 가면 자식이 말야 숟가락 살림받아 아 잠깐만 체력 회복하자 아잇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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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 스바라이다 스바라이 안녕하세요 생각해보긴 안되는데 저 옆에 있으니깐요 아 옆에 있다고? 오케이 수바라이 큰박스다 지옥으로 떨어져 아 나 바이킹이 된 기분이었어 저거 도망가는거 잡자 뒤에 뒤에 어 어떻게 내려가지 구경 작아요 난 배고파 아 이거지 어 지금 시의 봇 첵 으아잇 안돼 멈춰 흑 아 네 어 했 이게 잘하고 있어 형님 잘하고 계신거에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닌자가 된 기분이야 어 죽으세요 나 이자식 지사 녀석이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형 나에게 맡겨 디드 멈춰 아이쿠 으악 으악 아이쿠 왜 도망가셔 으악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야 빠져야 체력 없는 애 빠져 형 구해줘 아이구해줘 안되겠다 형 에이브 좀 벗겼거든 우기형 잡고 들어가죠 어! 쉿! 오케이 좋았어 좋아 이제 죽이면 돼 부활하지마 구해줄게 일어나 일어나 잘 때 아니야 형 기노 세다 죽어라 김박사 죽어라 김박사 개불상 겉 좀 먹어야 돼 오케이 야 너 모가지가 잘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모가지가 잘렸는데 이거 부활 가능한 거냐 이거 안돼 형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상당히 되진 안되겠지 형 형 구해줘 구해줘 괴신 일어나네 어딨어 어딨어 형 죽었어야 돼 나 부활시켜줘 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싸우면 잘 수 있겠다 와 미친 조템 무서울게 없겠다 여기 있구나 미니언 들어와 살려줘 여기 있구나 지키 눌러 다들 지키 누르라고 지키 누르면 능욕해 아 능욕 괜찮아 우기한테 이겼어 2대2 하자 2대2 그럼 누구누구 매직 야 우기 나랑 하자 나랑 선협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고용 어 고용 다시 초대 드릴게요 다시 초대 드릴게요 다시 초대 드릴게요 자세를 가지고